아빠 어디 갔는 거야? 꼬꼬? 꼬꼬 먹으러 가는 줄 어떻게 알았어? 오, 닭고기 먹으러 가나 보다! 꼬꼬는 왜 이렇게 됐지? 오, 맞아, 맞아. 이거 닭발이야, 닭발. 역시 표현을 할 줄 알아요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뭐야? 아빠, 이거 할머니 소리야. 할머니 소리야. 네 할머니 목소리랑 하나도 안 비슷한데. 할머니... 할머니... 왔어, 뱀파리 왔어! 할머니 있냐 봐. 어디 있어? 목소리가 들리니까 찬누가. 할머니 어디 갔어? 아니야, 이거 할머니 목소리 아니라니까. 네비야, 네비. 아, 할머니 어딨냐고? 네비야? 어. 벤, 너 지금 팬티 입고 있으니까 쉬마려우면 얘기해. 여기 자에다가 쉬면 안 돼. 아, 걸면 안 돼? 응? 너 꼭 쉬마려우면 애기를 둬야 돼? 냥아. 응? 쉬마려, 쉬마려. 아, 설마! 아니, 자. 말하자마자 안 하시나. 너 진짜 쉬마려면 지금 집에 당장 갈 거야? 옹구할 거야, 옹구할 거야. 아이고! 옹구할 거야? 여기는 옹구할 거야. 여기 있을 거야. 안 돼. 밖에 나가서 사야지. 여기 있을 거야. 그래, 어허. 그래, 장난치는 거야. 아빠, 아기 좀 불안한데? 나도 불안해. 아, 깜짝이야. 진짜 장난꾸러지. 아, 드라이브엔 음악이 빠질 수 없죠. 아, 벤틀리 신났어?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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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네. 아빠, 신났어. 좋아? 아빠, 신났어. 뭐야? 아주 그냥 윌벤져스 취향적인 노래네. 벤틀리 갈 때 기분 좋고? 완전 기분 업이네요. 아니, 벤틀리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거야? 아빠, 큰데. 설마, 설마, 설마. 오줌 샀다. 오줌 샀다. 오줌 샀다. 아, 설마. 뭐라고? 거짓말. 뭐? 오줌 샀다. 아, 샀으면 어떡해? 내가 그 팀 씹어봐봐. 아까 장난쳤잖아. 아닌 거 같은데? 야, 벤틀리. 응. 샀어 안 샀어? 샀지 안 했고? 그래. 샀지 잘. 조금 참을 수 있어? 조금 참을 수 있어? 오케이. 응. 조금만 참자.